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하시오.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어미를 정해서 쓴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마치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을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한국판 유딜에서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결국은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를 해야죠. 바로 포스트 코로나죠. 포스트라는 이 접두사는 후란 뜻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설마 포스트 코로나 이 말을 이해 못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전략이죠. 그래서 코로나를 마감했었을 때의 전략. 이걸 포스트 코로나 스트라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이 포스트 코로나는 그럼 어떤 세상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용어가 있어요. 바로 들어봤나요? 뉴노멀. 새로운 정상. 바로 뭐죠? 절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예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자체 부분 것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모여서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롭게 적응한 이 온라인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지났어도. 일단 우리 학생서부터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교통시간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또 나와서 수업을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죠, 지금.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면 예전으로 복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예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즉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고 그것이 곧 뭐다? 예전의 노멀이 아니라 올드 노멀이 아니라 뉴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경제학자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보여요? 무슨 용어가 보여요? 역시 또 경제 용어죠, 뉴딜. 지난 시간에 경제사 강의를 내가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뉴딜? 경제사에 있어서 사실 뉴딜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과 같은 돌파구였죠. 잠깐 리뷰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21세기에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8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유무역이라 그랬죠? 프리트레이드. 그러다가 19세기서부터 리스팅, 보호무역, 바로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세기 넘어오면서 가트체제 그리고 WTO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거는 이번에 예상문제예요. 이번에 단답형 가능성이 아주 커요. 바로 뭐죠? RCEP, Reasonabl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바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부분이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뉴딜은 어디서 등장해요? 다름 아닌 바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 이후부터 뉴딜 정책이 이후에 30년대, 40년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결국은 여기서 가장 대공황의 핵심이 바로 뭐였죠? 문제는 뭐다? 공급이 아니라 뭐죠? 수요다 이거죠. 수요. 그래서 케인스 악파가 등장하게 되고 케인스 이론을 기준으로 루스벨트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테네시주에 그렇죠. 내쉬빌에 모여 가지고 이전의 후보땜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아직도 거기 내쉬빌 보면 선생님 조카가 거기 내쉬빌에 그 밴더빌트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뉴 아이비 대학으로서 미디어 전공해서 지금 거기 졸업하고 클럽비아 로스쿨에서 지금 변호사 과정 밟고 있는데 아직도 그 뉴딜 정책에 따른 그 땜에 대한 재원에서 나오는 스칼라십 장학금이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뉴딜에서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정책을 전달했고 루스벨트는 여기서 미국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는 결국은 기본적인 가정은 경작적인 가정은 깔려 있어요. 케인스 이론과 연결하면 바로 수요 창출도 연결되어져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 국가사업 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논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즉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그와 같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가 우리 또 농촌이 그리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농협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거고 그 역할을 어디에서 찾아라? 뉴딜에서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것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했지만은 이 정도 논제 하나만 가지고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